꼬랑 밥 먹을까? 아니 아니 다리 아예 안다 꼬랑 밥 먹을까? 밥 줘 밥 줘 밥 밥을 주겠습니다 우리 꼬님 빨리 잤으면 좋겠어 밥 한 밥 먹어 볼까? 귀여워 밥 줄게 일단 밥을 먹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꼬부짐 배가 고파? 부족해? 부족해? 오구 세상, 오구 세상 아구 맛있어 아구 맛있어 또 손싹이야 꼬니가 원래 먹는 양만큼 먹은 건데요? 그러면 좋아 잠깐만 꼬나 엄마가 우리 꼬니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지 기다려봐 오 오 오 오 오 잘한다 오구 잘한다 오구 잘한다 오구 잘한다 오 관심을 보이는데 오오 잠깐만 여기 안에 병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 꼬니가 고무줄을 옳지 옳지 오 꼬니 잘하는데 여기 고리를 이렇게 쫙 아래로 당기면은 안에 있던 게 슈루룩 떨어지면서 꼬니가 성취감과.. 재미를 느끼면서 사료를 즐겁게 먹을 수 있지요 오오 перепишись 책가 터졌다 오오 Cambly 눈을 통해 알이 잘 익었어? 눈을 빠지네 아니야, 우리 꼰이가 똑똑해서 잘해야 하는거야 나이가 들수록 꼰이가 더 똑똑해지고 있는 것 같다 사랑 두 말 저기에다가 우리 꼰이 지금 뱉어지게 먹고 있기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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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Ahler 나한테 먹어야지? 그건 깨지되겠다 1번 먹자 아휴 물건이 배 터진다 코나 이빨 닦으러 가자 이빨 닦자 이빨 아이고 아우 잘 먹었다 귀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